4번 전진 나가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안 한 거 같아. 그런 거 안 해가지고 내가 4번에 연막 계속 깠잖아. 나중에는. 아 또 만났어. 어떡해. 저 사람들 잘하는 거야. 아 그만 좀 만나고 싶다. 지우 새끼. 지우 새끼. 아 진짜 지우. 아 쟤 나한테 나한테 뽀뽀뽀뽀데. 아 지우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닌데. 엘레타 못해요. 쟤 장난 못해요. 저한테 욕먹으면서 배운 애인데. 그니까. 잘 알았는데. 저한테 욕먹었어요. 계속. 쟤 머리가 없어요. 네. 근데 지금 쟤가 더 못해서 그렇지. 맞아. 너 제못해.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빡센 사람들만 만나는 거야. 파준딱 파준딱. 아 뭔 이걸 왜 쟤 여기를. 이거 팔 귀하랑 팔 하나 달리고. 칠 번도 있고 이거 삐. 햇병도. 삐 들어온 것 같은데. 들어왔다 그치. 아 왜 이렇게 안 맞아. 아씨. 알아둑. 하나 더. 흐음. 어 헊다. 어 엄맞어 나선 뒷길 자신감 있게 하세요 개피 하나 있어요 오지마라 진짜 오지말라 아 아 아 이거 우리 삐지야 무조건 봐줘야 돼요 삐지야 삐지야 보고 지금 다 너무 밖에서 봤어 아까 저흰 초보라서 캐리 플리즈 캐리 플리즈 캐리 플리즈 캐리 플리즈 캐리 나이가 육지야 오는거만 봐야겠다 이러면 싸울게 아니고 야 팔롱 안보이는데 A폭? A폭이라고? 여우 롱길 안보여 B도 있긴 있는거 같긴 한데 나 안빼게 그냥 A 조용하 어 육지야 연막 우주구야 이거 근데 나선 지하보게 B지하보게 이거 흔들지 말고 그냥 브리핑 되면 움직이죠 음 네 야 B지한쪽 사운드 점프사운드 나카사운드 화이팅 왔어요 왔어요 B 지하하나 B 왔어요 삐 들어갔다 설득 들어갔다 삐나서 올라갔어 하나 3등 올라갔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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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없어 아 3등 올라갔어 올라가는 모션이라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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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대로 들어갔어 어 아닌데? 설대로 들어갔어 아니 지하네 두다 둘다 지하래 아 아 택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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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 헤드야 삐나선 설대인 라스트 캡피 캡피 택리로드 아니 삼 아 올라간거 잡은건가 택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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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칠날개 지하 낙하 와 나 뭔짓 한거야 팔끝이랑 칠날 둘 와 이거 돈 내민다 나이스 나 삐지야 스나 나이스 스나 하나 더 있을거에요 나이스 스나 다 다운 둘다 라풀 어디쓸려나 이거 팔중탑조심 팔중탑이 있을거같은데 느낌이 입구만 보시면 되요 보지 좋다 적발견? 적발견 했다는디 6번 6번 눈날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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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들었나? 맞네 A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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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이거 6개 하나 너무 잘했어 아주 좋았다 저희 상대로는 만나지 맙시다 갑자기 갑자기? 갑자기요? 상대로 만나지 말아주시네요 잘하죠 칠날 하나 칠날 맞았다 칠날풍 맞았다 연막 잘못갔어 아 확인 10폭 A A 10폭 B 10폭 B 어 BG야 나 BGM ever 나이스 칠날개 다운 칠날개 칠날개 삐살산 삐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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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날개 칠날개 두atreon 없네 스나랑 라플 나머지 안에서 다들 조심해야돼 나이스 오 나 100뻘했다 메이코 삐지야 낙하 신의 한수 디코 마이크 꺼주라 나 참았냐? 잘못 깐거 같은데? 잘못 깠네 아 P1인데 어디 어디 우리 A랑 4번인데 4번이 멀리갔어 나 이거 설때 패스 시킬게 위에서 올거야 아 반샷 육지야 반샷 육지야 P 아 나 지금 마이크 잘 안되나보다 지하왔나? 여기 아까 남캐드 나갔데래 걔 하나 반샷일거에요 설때 먹겼다 생각해요 그냥 설때 먹겼어 삐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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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조금로 오바다 오바다 FD길 FD길 라스트 프리핑 안됐어 하나 필 까비 나 마이크가 왜 안되냐? 잘 되는데요? 어어어 아 그건 가능 까비 아 시버레오 에일록스됐는데 아 뭔 법이야 신랄 앞에 신랄에 10호 있었어요? 어? 이게 휴드 같다 아 이새끼 왜 자꾸 반신박 맞아 너무 쉐키 할롱에 있는거 같은데? 라스트 라스트 몰라 브리핑 안됐어 내가 4번 모른다 나 육통먹고 집 들어왔다 저 이거 그냥 크게 돌게요 야 이제 4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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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번에 육통상 한 번 가주세요 한 번 한 명 육통 올 때가 됐어 아니 내가 육통 잡았어 방금 편에 그럼 이거 육날에 힘쓰자 이거 이거 육날에 힘쓰면 이길 것 같아 이거 육날이 어딘데요? 저 까먹어가지고 육날이 여기요 여기 여기 응 칠날 칠날에 있었어요 칠날이 반대쪽 다리쪽 아 이거 육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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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이men 여기서 돌깁 칠날 carre 들어온다 형 A둘 A둘 아 개국에서 들리다 누나 위치 알아요? 2명 다 설 때 전 가능? 옆에 반샷이었던 것 같은데요? 뒷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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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 맞죠? 오 왜? 오 잎아 오 망 저 너무 놀랬다 뒷길이라며 아 근데 마지막 복전이 뒷길이셔가지고 저 진짜 다 뒷길인줄 알았는데 뭐 쟤가 소름 돋는다 와 다X리로 나 놀래가지고 저퍼한거 봤냐? 아 너무 심장 내가 놀래가지고 흫 나이스 나이스 이거 6통 빠르게 먹을게요 거의 육단에 나오는거 조심 어디가야되지? 6통 더 따라와주세요 한명 나이스 전지다운 아 뭐야 이거 3번인가? 3번 맞아 3번 2번으로 쭉 내려갔어 이거 A가면 아 이거 B가도 돼 B가도 돼 이거 지하 지하 나이스 나이스 2대2인데 아마 A 하나 있을거라서 A B 있어봤자 하나에요 그냥 빠르게 먹는게 나이네 5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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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줄거라 5원 하나 3평 A B 둘 B 둘 5만원 3만원 와리를 너무 잘쳐 아 아 1부터 들어갈걸 아 아 진작이야 진작이야 아 그냥 5번 따 버리는게 어때요? 피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어 권초만 가네 까비 권총이 안 나가네 한 발 맞은거 같은데 탁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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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적사랑 아니 이거 3번이랑 6통이랑 5바닥 5바닥 A 갈까요 그럼? 센터 3번에서 지우가 봐요 센터 3번에서 지우가 봐요 A 폭 하나 A 폭 하나 육지아 다운 A 하나 있어요 안에 네 3번 3번 그냥 가볼게요 B 뚫었구나 B 뚫었어 B 뚫었어 B 들어와줘 나는 안갈거야 A 갈거야 아 5바닥 피 완전 껌피 계단쪽으로 간다 석배계단 아 뭐야 3번 뒤에 뒤에 3번 아이고 이거 아 우리팀인줄 알았네 데이브 저는 적입니다 거기로 둘정도 올거에요 대피 아직 살아있고 대피 다운 라스트 2번 까비 아 이길걸? 아 이길걸? 오 뒷길 났다 이겼는데? 이겼다 오오 나이스 오 나이스 지우 도망 오우 잘쓰 택리로드 지우새끼 택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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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어디로 가요 이제? 에잇? 이거 지하 저랑 같이 가실 분 삐.. 육지하 육지하 제가 육지하 몸빵 가겠습니다 육지하 틴트가 보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오바닥 오우 오바닥 오 바닥 타iate 고쿠 미션 파일 오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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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 미션 파일 근데 저희 맵 말해주셔도 맵을 몰라요 아 괜찮아요 아 여기가 오바닥이구나 이렇게 이거 아까 지우 백업이 빨랐던건가? 이거 이거 그러면 4번에서 본건데? 4번이 아니고 3번에서 낙하 빨리 한거같애 3번 붙어가지고 바로 낙하했나봐 형 우리가 A를 흔들자 어때? 폭폭폭폭 어 왔어 베이비 따줘 아 박스 형 박스 P1이야 박스 P1이야 잉말 다운 가랏 에이 형 A 들어가 1쇼 1쇼 10번 봐주세요 여기 여기 아 또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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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거 1 1쇼 향해 듣기를 1쇼 향해 듣게 1쇼 개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달려야돼 달려야돼 1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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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타운 어어 1번 와 잉말 4Go 4 가яти 닥 2303 뭐 씻고 계세요 깨우네 좋죠 나 원래 하던거 해야겠다 비즈아 빠르게 뚫을게요 아 샷건 아 머리 안 돼 아 삐지하게 피 삐지하게 피 올라간다 피나선 날개 왜 여기 있니? 와 아 나 쉬죠 아 나이스 아 여기도 있네 아 올? 올? 방금도 근데 올 아닌가? 이거 제가 피자 작업 실려다가 어떻게 해서 샷건을 나중에 잡던가 하죠 이거 샷건이 무조건 저기 여기서 보는거 같아 예예 거의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가 쉬운거 같은데 네 이거 육날 해가지고 4번 먹을게요 이거 세네이가 나을거 같애 아 아 육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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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날에서 8번으로 오 아띠 나 안cia ipes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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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오른쪽? 에 거깄 적배도 있다 왔다 뭐라해 어 어떻게 해야되지? 당금 지하 탔어 It was too hard Taek reload 천천히 그냥 잘한다 Taek reload Taek reload 지금 올 치는거 안될거 같아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쟤 1스편 못해요 쟤 진내못하는데 쟤 나랑 게임하면서 맨날 쟤 킬 때 1점 되도 안되던데 1점인가? 1점 뭔가? 왜 이렇게 잘하지 잘 맞는 날이야 아이고 4번통 왓마 쟤 스프레이 어그로 개지리네 오바닥 먹을게요 4번쪽에 한 명 있었어 하나 더 오바닥 하나 더 1점 아 진짜 와 헛 시3층 먹을게요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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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제끼 들어갔어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미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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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기에서 육폭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육폭 먹으면 거의 B가 쉽게 뚫려가지고 육폭은 무조건 먹.. 그냥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육날개랑 육폭 아 왜 나올거같지 얘네? 이걸 나올거야 지하를 뚫기가 힘든데 아직도 붙어있다 저기 나이스 여기 샷건 조심해 응 가자 가자 육폭 오바닥 쪽 사울드 야 연마 깔게 샷건 샷건 형 써와 써와 1이야 핏 나이스 설때 들어가세요 설때 들어가세요 적배 나이스 아아아 오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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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가지마이지 아니 설 형 형 형 형 너 적배야 적배야 설해야돼 설해야돼 설하세요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B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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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스트 5번 조심 나 지하 라인 보고있다 입구랑 지하 먼저 왔다 설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